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사랑이 불씨하라 가슴에 불질을 놓고 내 행정이 꿈을 돌려 그 사랑 지루간다 얼마나 달려가야 이 사랑 내려놓을까 어디쯤 달려가야 그리움도 좋을까 너무 길고 오미가 된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그리움도 될까 그리움도 될까 내 행정이 꿈을 돌려 그 사랑 지루간다 얼마나 달려가야 이 사랑 내려놓을까 어디쯤 달려가야 그리움도 될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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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